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학평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병훈입니다. 여러분 1, 2부 김인승쌤이랑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제 3부 선생님이랑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렇죠. 각오됐죠? 우리 이제 3부부터 4부까지 문학작품이랑 독서, 지문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좀 해결하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선생님도 다 알아. 이 낯선 작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소재들도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뭘까.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나. 국어 시험 맞나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내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해결해내야겠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충분히 갖출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에서 현대시와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 같이 볼 거예요. 일단 우리 현대시 이거 뭐야. 지금 작품으로 보니까 김춘수라는 시인의 분수랑 그리고 복효근의 틈 사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처음 보죠. 그렇죠. 나 이미 봤다. 그래 잘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 볼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이 솔직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왜냐. 이 문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암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봤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해결할 수 있는 다 단서를 줬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럼 난리 나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문학의 기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이란 결국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요구되는 개념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용 개념 그리고 형식 개념 그리고 표현 개념입니다. 자 형식과 표현 개념은 우리 한 세트로 묶어서 이십오 번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 바로 이렇게 첫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용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에서 개념이라고 하면 항상 뭐 비유법 강조법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항상 중요한데 그것만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결국엔 내용 문제다.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할 때는 이 형식과 표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어떤 형식 표현상의 특징이 나왔는지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분석해보는 연습을 계속해 줘야 되지만 그렇죠. 실전에서는 요구되는 것만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럼 뭐에 집중해서 보면 된다. 내용에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내용이라는 것은 개념이 일단 화자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즉 화자 중심의 시가 있어. 그리고 대상 중심의 시가 있거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화자 중심의 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 화자가. 무슨 상황에 처했니 너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니 정서 이렇게 되는데 대상은 물론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보통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가운데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갖느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나오는 여기 김춘수의 분수는. 이거 화자 중심의 시일까 대상 중심의 시일까. 그렇지 우리 제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바로 대상 중심의 시지 그래서 시는 제목부터 보는 거야 그다음에 뭐 보지. 그렇지 보기 문제 보기는 이미지 보기를 봐야 된다고 우리 보기 뭐 나오니 자 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봤을 때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을 분수의 속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너는 분수겠다 그치 자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분수의 속성이 뭐랍니까 바로. 상승과 추락을 반복한대요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게 분수의 속성이다. 그리고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랑 연결지요 그렇지 인간이랑 인간의 뭐 데스티니 운명이랑 연결을 짓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봅시다. 상승과 추락 어떻게 연결 짓는지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낸대 자기 극복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겠지. 극복과. 좌절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 같은 이미지 별로 그렇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상승과 추락 반복하는 게 인간이 극복하고 좌절하고 하는 걸 반복하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화자는 분수를 자신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 자 같은 거 계속 묶어봐 초월 의지 초월 의지 그렇지 그 다음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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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계속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도전하는 모습 도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뭐를 통해. 순환성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대 순환성이 뭘까 그렇지. 계속 도는 거죠 그렇죠 뭐가 돌까요 상승과 추락이 즉 극복과 좌절이 초월하려고 했지만 다시 좌절하는 좌절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게. 반복된다 이게 뭐야 순환성 이거를 순환. 순환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그게 곧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 자 얘들아 그러면 이런 외적 증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준 거야 보통 이런 외적 증거는 작품의 내용이거나 또는 이 작가의 작품 경향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거든 내용을 다 알려줬어 솔직히 이게 정서 주제라는 거야. 이 분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끝났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냐 이 외적 증거를 통해서 문제 푸는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자 이 외적 증거 문제는 선지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뭣뭇을. 통해서 또는 뭣뭐에서 뭣뭇을 통해서 또는 뭣뭐에서 그다음에 이제 외적 증거 내용이 나옵니다 외적 증거 보기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을 드러내는군 또는 이것을 알 수 있군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어떻게 구성할까 자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보기와의 일치. 보기와의 일치 즉 이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오케이 그다음에 다 일치하면 그렇지 작품에서 그럼 그 보기의 설명이. 이 작품의 내용에 지금 여기 어쩌고 저쩌고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맞는 설명인가 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즉 두 가지 이 두 단계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이 보기만 보고 지문 안 읽고 사실 이 선지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왕왕 있어 자 그럼 볼까 첫 번째 일본. 에서 뭐뭐에서 빼 앞에 뒤에만 보는 거야 상승하고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 자 상승하고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상승하고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 맞네 설명도 됐지 그럼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는 거지 이 번 봐봐 얘들아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분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어디에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이따 보고 일단 이런 모습이 있는지 이게 일. 이게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해 보자.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분수의 모습 얼핏 보면은 초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서 벌써 틀렸어 왜. 자 분수의 속성이 뭐야 상승하고 추락하는 게 반복하는 게 분수의 속성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것을 초월했대. 이 분수의 속성을 초월했대 여기서 초월은 뭡니까 초월하려고 하지만 상승하려고 하지만 여기에서만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다시 추락하는 게 분수의 속성인데 이 속성 전체를 초월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여기 부분에만 해당하는 건데 그치 벌써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디에서 봤던 단어야 그러면 맞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 출제자도 그걸 알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익숙한 단어 여기 보기인가 어디에서 봤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오답 선지를 만들지만 명확히 이런 관계성을 정립하고. 판단해 보면 벌써 이렇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솔직히 여기 가 지문을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그럼 이십오 번은요 이십오 번에서 이런 형식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먼저 어떤 형식이 쓰였는지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지 그냥 그거 판단하고 그거 읽어본 다음에 그게 있는지 지문에서 그냥 확인만 하면 돼. 확인만 하면은 수미 상관 아니고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걸러내 명사형으로 안 끝났네 음운형으로 끝났지 후각적 이미지 찾아봤는데 냄새 난다는 거 없어 그러면 특정 시어 반복 맞는지 보니까 있네 처음부터 나와 발돋움 발돋움 그치 그럼 끝났어. 그럼 우리 가 읽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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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칠 번 바로. 풀기 위해서 나를 푼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빠르게 풀 수 있는 팁들이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우리 연습이니까 지금 이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판단하는데 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지 그게 내용이야 자 보겠습니다.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너 누구라고요 분수라고요 분수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이게 뭡니까 발돋움 상승하지만 결국에는 두 쪽으로 갈라져 떨어지는 추락하는 이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그럼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시적 대상 바로 확인하고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야 분수를 관찰하는 상황이야 라는 거 정리하고 그 관찰을 했을 때 시적 과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지 어떻게 생각해. 그냥 너희들 말로 만들어 봐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습서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설명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해봐 뭐지 그냥 분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냥 상승하고 추락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는 거 뭡니까 추락하는 거. 그럼 역시 똑같이 분수는 이렇게 상승하려고 노력하지만 추락하는 존재라고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분수의 속성이라고. 인식하는구나 이게 바로 생각이야 생각이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정서가 되는 거예요 정서 오케이 이렇게 그냥 파악했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형식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그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지문 분석할 때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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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발돋움 발돋움 반복법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운율을 형성해 이런 것까지 그다음 너의 자세는 너라고 지칭했어 뭡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 인칭 대명서를 썼으니까 의인법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왜 뭣뭐에서 뭣뭐 해야 하는가 왜 뭣뭐에서 뭣뭐 해야 하는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어 반복이라고 하면 그렇지 운율 형성 이런 것들 됐지 그다음 상승하는 이미지 하강하는 이미지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사용한다 부서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것들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특징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거를 시를 보고 낯선 시도 내용 먼저 쭉 파악해 보고 어떤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형식 표현상의 특징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게 바로 지문 분석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실전에서는 일단 내용 위주로 파악한 뒤 그다음에 형식 표현상의 특징은 선생님이 아까 봤던 것처럼 선지에 나온 게 맞는지 틀린지만 그냥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푼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미리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분석하는 걸 해보면 나중에 쉽게 더 쉽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볼까요? 똑같아.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 아픔이라고 봤어 얘들아. 그리고 뭐라고 봤어 네가 내 스스로의 이별에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봤어요. 결국에는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그 인식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프다 이별하다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것도 역시 뭐야. 그렇지 정서가 되는 거야. 즉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분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상승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분수의 속성이라고 생각함. 거기에서 아픔과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낌 끝. 됐지? 이게 시의 내용 전부예요. 끝났죠? 자 여기에서 역시 형식 표현상의 특징 찾아보면 뭐 뭐 하는가 뭐 하는가 등등의 이런 식으로 동일한 그렇지 종결 어미의 반복. 그리고 눈짓을 분수가 눈짓을 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그렇지? 사람처럼 행동. 의인법 이런 건 이제 분석하면서 찾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하면서 올바르게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개념 공부 필요하지. 여기서 숙제가 나오는 거야. 숙제 이제 11월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겨울방학 때 그렇지 개념 공부해줘야지. 그렇지 미리 또 올라가기 학년 올라가기 전에 정리합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삼 번 자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생각이라고. 생각이고 그게 뭐야 정서예요. 인식의 확장 인식의 확대 다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서 즉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된다고 곧 이게 바로 뭐다 분수의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속성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못 봤고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이게 뭐야 여기선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솟아야 한다 뭡니까. 그렇지 다시 상승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승을 반복한다 솟고 떨어지고 솟고 떨어지고 이거 반복에 대한 우리 보기에서 이걸 설명하는 개념을 설명했죠 알려줬죠 뭐야 순환성. 순환성이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즉 여기서까지 보면 뭡니까 이러한 분수의 속성이 반복되는 순환성을 가진다는 생각 정서 됐죠 우리 자습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줄로 멋들어지게 정리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부분에 시적 화자가 뭘 관찰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메모해 보는 연습을 하면 이 내용 파악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이 일부러 멋있는 문장으로 정리를 안 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됐죠 자 그다음. 자 이제 두 번째 나 지문 보겠습니다 자 복효군이라는 시인의 틈 사이를 말하는데요 자 볼까요 잘 빚어진 찻잔을 들여다봤대요 수없이 실금이 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시적 화자가 뭔가를 하고 있어 뭐 하는 겁니까. 상황 시적 상황 뭐야 찻잔을 들여다보는 상황이야 수없이 실금이 가 있는 걸 본 상황이야 관찰하고 있어 거기에서 어떤 생각 아직 안 나타나네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사를 조금씩 벌려 그 사이에 뜨거운 불김을. 불어넣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시적 화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뭐에 대해서 실금에 대해서 그럼 얘들아. 그냥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했을 때. 첫 전에 실금이 가 있으면 이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걸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걸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걸까. 선생님이 이 정서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때 정서를 정말 뭐. 정확한 자습서에 나오는 멋진 정확하고 딱 확실한 그런 문장으로 파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땐 알 수가 없다 그치 외우는 게 아니거든 주변의 서술을 통해 판단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었대 바람도 드나들어 어디에 틈 이 틈 실금 같은 거네요 그러면 비로소 찾자는 그 숨결로 살아 있어 아하.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대충 나오지 뭡니까. 이 실금이 뜨거운 불김과 그다음에 바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존재인데 이걸 통해서 뭐다 피로소 드디어라는 뜻이죠. 찻잔이 숨결로 살아 있게 된대 숨결로 살아 있는 건 얘들아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렇지 긍정적인 이미지와 가깝지 그치에 그렇다면 이거 긍정으로 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그 틈 사이들이 실뿌리처럼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게다 아하 이 틈 사이들이 기능이 있어 뭐야 찻잔의 형상을 붙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네. 그다음 틈 사이가 고울수록 깨어져도 찻잔은 날을 세우지 않는 날 세우면 안 좋은 거 같지 그렇지 근데 날을 세우지 않게 이 틈 사이들이 해준다는 거야. 미리 제 몸에 새겨놓은 그 돌아갈 길 그게 바로 틈 사이 실금이 되겠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가 찬물을 세지 않게 해준대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 숨결로 살아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고 깨어져도 날을 세우지 않게 해주고 찬물을 세지 않게 해주는 기능. 긍정 부정. 긍정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미지를 판단한다 아 이 지금 시인은 이 찻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 내용이 이거다 라는 게 이 시의 주제 정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그 a의 내용은 그 내용 물어보는 거야 됐지 이것까지만 파악해도 모든 이 a에서 나온 문제 선지 다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볼게.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나와서 찻잔이 아니야 콘크리트 건물 벽 또 양생되면서 제 몸에 수 없는 실핏줄 아까 그 실금과 같은 거겠다 그렇지 틈 사이겠죠 그 미세한 틈 사이 연결되겠지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준다고 한다. 자 이 틈 사이의 기능 또 나온다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기능 역시 뭡니까 긍정이라는 거 우리 이제 빠르게 읽을 수 있어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대 두 번째. 끊임없이 서로의 중심에 다가서지만 자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자 이거 뭐야 갑자기 이제 콘크리트 건물에서 그대와 나로 바뀌었지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시적 대상이.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시적 대상이 틈 사이라는 점은 동일하고 처음에는 찻잔의 틈 사이 그다음 콘크리트 건물의 틈 사이 이제 그대와 나의 틈 사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이 지문에서도 나왔지만 인식의 확장. 이라는 선지가 있을 거야 우리 이십 칠 번에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인식의 확장이야. 처음에 찻잔의 실금 생각하다가. 콘크리트 실핏줄 생각하다가. 그대와 나의 그 관계로 이렇게 서서히 생각이 변화가고 있지 그치 이런 게 바로 인식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예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답은 아니었어 왠지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그다음에 그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겠구나 자 얘들아 봐봐 그렇다면 이 시인이 지금 뭘 깨달았는지 이게 바로 주된 주제가 될 거야 아까 그 실금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적 화자가 봤을 때 이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계속 나열했지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대와 나가 원래 이런 틈 사이 때문에 가슴을 태웠어 그렇다면 그때는 이 틈 사이를 긍정으로 봤을까 부정으로 봤을까. 그렇지 바로 부정으로 봤겠지 부정으로 봤는데 봤는데 우리 아까 봤던 그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깨달았어 그 틈 사이까지가 너랑 나의 사실은 하나였어 그리고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실금과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 이것까지 이것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깊어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냥 이 틈 사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가 이거 좋은 거였네 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 근거는 찻잔의 틈 사이 콘크리트 벽의 틈 사이. 됐죠 그다음 니 노여움과 불길과 야 어떤 사람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우리 아까 찻잔에선 뭐가 스며들었어 뭐 뜨거운 불길 뭐 바람 이런 거 스며들었는데 이번엔 여기 그대와 나의 틈 사이엔. 노여움의 불길 그다음에 노여움의 불길과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해준대요. 즉 그거를 견딜 수 있게 해줘서 서로의 속살에 실뿔이 깊숙이 내리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너와 나의 이런 틈 사이도 우리 관계의 하나이며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거야. 뭘 근거로 콘크리트 건물의 틈 사이 찻잔의 틈 사이를 근거로 해서 됐죠 여기까지가 이 시인의 생각이잖아 틈 사이에 대한 생각 오케이 자 그렇다면 시의 내용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봅시다. 자 25번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아까 선생님 봤듯이. 먼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걸 하나하나씩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 먼저 가에 대한 우리 가에 대한 지문에서 이런 것들 먼저 뭣뭣을 통해 뭣뭣을 통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이 앞에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식으로 푸는 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나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특정 시험 반복하는 거 우리 확인했지 그치 발돋움 발돋움 왜 너 그다음에 수미 상관은. 처음과 끝이 내용이 비슷하거나 또는 구조가 비슷하거나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없었죠 바로 끝 음성 상징 없었고요 그렇죠 명사형 아니지 음운형으로 끝났지 그치 그다음에 후각적인 냄새 없었어 그러니까 바로 일 번이구나 나를 있지 않아도 일 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애들아 여기 보면은 그럼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할 필요가 없는 선지야 왜. 시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그걸 명확히 기억해 주제라고 하거나 시상이라고 하거나 내용이라고 하거나 정서라고 하거나 의미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강조한다 요런 것들은 구십 구 점 구 퍼센트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다른 부분을 먼저 판단해서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이건 그냥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자 수미 상관을 통해 이거 하나 알아볼까 얘들아 형태적 안정감. 자 수미 상관을 하면 그럼 얘들아 형태적 안정감 줄까 안 줄까. 수미 상관. 저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 그러면 뭔가 어우 딱 맞아 보여 그치 누가 봐도 맞아 보이지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효과야 수미 상관에 이거 같은 말 구조적 안정감. 시적 안정감 통일성 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진짜 부각하는지는 이건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자 명사형으로 종결하면 실제로. 시적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연결은 맞아. 그대로 자동적으로 가는 선지예요 그런데 명사형으로 안 끝나서 틀린 거야 됐지 그럼 우리 음운형으로 끝났잖아 음운형도 시적 여운 주나요. 맞아 음운형도 시적 여운을 줘요 자 시적 여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뭔가 불완전한 문장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종결 방식을 가지면. 시적 여운을 준다고 하거든 왜 시적 여운은 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에 대해서. 생각한 게 시적 여운이야 그러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끝나면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명사로 끝나버려. 뭐야 이거 뭐 하다가 끊긴 거 같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음운형으로 끝나면 왠지 이거 답해줘야 될 거 같아 이거 답이 뭐야 하면서 생각한다고 사람 본능 그래 그래서 더 한 번 생각한다 시적 여운을 줘요 알겠죠 그다음에 가다가 갑자기 뭔가 불완전한 뭐 그렇다면 하면서 끝났어. 뭐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이제 생각한다고 그런 게 바로 시적 여운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숙성 드러낼 수 있겠지만 이게 없어서 틀린 거고요 좋아 자 그럼 이십오 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자 이십오 번 우리 이거 봤지 아까 정리했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정답이 이번이라는 건 아까 확인했지만 우리 나머지 나만 보자 자 너가 발돋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서 이거 이 보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데 보기의 내용과는 맞는 내용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이차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선지를 해결하는 거야. 너가 발돋움하는 것에서 그리고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지는 것에서 상승과 추락의 내용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긴 이제 아까 봤듯이 이 분수의 속성 속성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치. 초월하려고 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분수의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을 초월한 분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건 없다고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좌절하고 상승했다 이런다고 했어 이거 이미 틀렸고요. 분수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지는 것에서 끊고 이 부분에서 이 보기의 내용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극복하려고 했지만 좌절하는 내용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죠 외적 중고 내용과 일치하고요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나 찢어지는 아픔 좌절 모든 것을 바치는 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 됐죠 맞네요. 그 다음에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의문에서 끊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외적 중고의 내용이 여기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돼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인식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거구나 그래서 그게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계속 반복하는 존재로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 맞죠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 오 번 떨어져서 부서진 분수가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난다는 것에서 끊고.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순환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전을 지속하는 순환성 계속 도전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는. 이 반복해 반복해 그런 운명 순환성으로 설명한다고 외적 중고에서 설명했지 그렇지 일치하네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니 떨어져서 부서진 하지만 다시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는 거 그렇지 반복하는 순환성 맞네요 그럼 역시 오 번까지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외적 중고와 일치하는지 먼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다 파악이 됐는데 다 일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작품에서 맞는지 그다음에 작품 읽고 나서 확인하는 거야 그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보자 이십칠 번 나의 에이 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에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같이 파악한 내용 그 정도로 다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에이의 틈 사이는 찻잔이 뜨거운 불김을. 견디고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준다 자 우리. 뜨거운 불김이. 여기 안에 스며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로소 틈 사이를 통해서 생명이. 싹 튼다고 했지 그치 그거 맞네 그러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는 거 맞네요 이 틈 사이의 기능 첫 번째로 우리 아까 봤었지 그다음에 비 틈 사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외부의 실현으로부터 뭐였어. 뭐 바람이랑 비랑 그런 거였지 그치 그거로부터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는 내용 있었죠 그러니까 역시 맞는 설명 되겠지 별거 아니잖아 그냥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의 틈 사이들이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찻잔의 형상 붙잡는 기능 한다는 거 나왔네 나왔었지 그치 질문에 있지 그다음에 틈 사이는 그대와 나를. 하나 되어. 깊어진 관계로 만들어준다 우리 시 부분에서 처음에 틈 사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이게 우리 관계의 하나였나 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너의 그 불 같은 노여움 다 스며들고 나의 슬픔과 이런 거 다 스며들어서 너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하나보다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는 거 있었죠 맞는 설명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사 번 볼까요 자. b의 틈 사이가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는 그렇지 우리 확인했지만 뭐가 틀렸어요 c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이 된다고 했나 아니지 슬픔과 눈물을 이 틈 사이에 스며들게 해서 그거를 견뎌내고 우리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틈 사이였지 이걸로 인해서 슬픔과 눈물이 나온다라는 건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가 보통 뭔가 틈이 있고 사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선지가 나오는 거야 틈 사이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 부정적인 것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유혹하지만 걸리면 안 된다. 이미 작품에 근거해서 상황과 그거에 대한 생각을 파악했으니까요 됐죠. 그다음 오 번 a와 b에서 외부의 대상을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c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로 향하면서.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을 태우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 얘들아 이거 하나 체크해둘까 자 답은 찾았지만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 이거를 재인식이라고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는 시상의 전환. 시상의 전환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럼 그냥 단순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말 확실한 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거나 또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 재인식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틈 사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야 너 때문에 우리 관계가 하나가 되고 깊어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이런 게 바로 인식의 전환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a와 b에서 외부의 대상을 향했다가 화자의 시선이 우리 그대와 나의 사이로.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확장 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인식의 확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뭐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인식의 확장이라는 거. 됐죠 자 우리 개념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를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지 이거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처음 보는 시도 그냥 이 대상 중심의 시인지 화자 중심의 시인지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거를. 부족하겠지만 부족하고 처음엔 다 잘 안 돼 하지만. 분석해 보면서 그냥 내가 옆에다 써보는 거야 내가 나의 말로 써볼 수 있을 만큼 생각만 하는 것보다 써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 연습이 많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낯선 시 볼 때 이거 그냥 무슨 상황이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있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다가 하면서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설명을 해 줬고요 그럼 이제 독서 지문 보자 자 독서 지문에서 아우 이거 정말 분노 유발자 지문이었지 왜. 양전자 발음도 어려워 양전자 단층 촬영하면서 피 이 티라고 나왔는데 자 선생님이 오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거 반려동물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라고 하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방학 동안에 독서 많이 해서 그 막 다른 책 여러 권 읽어 가지고 배경 지식을 늘릴까요. 아니야 그 배경 지식은 정말 끝도 없잖아 그치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쵸 나오는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우리가 세워봐야겠는데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해 선생님 지문부터 읽어야 돼요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고민이지 정답은 뭘까. 정답은 그렇지 네가 점수 잘 나오는 걸로 하면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한테 추천하는 걸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문제를 분석하는 걸. 이 본격적인 지문 읽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해. 자 이건 나의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 평가원에서 독서 지문을 문제로 출제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미숙한 독자일 때 능숙한 독자의 사고방식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독서 지문을 통해서 연습해봐라는 게 출제 의도거든 그러면 능숙한 독자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능숙한 독자는 첫 번째 목적 지향적인 독서를 해.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지문을 읽는 목적은 뭘까 교양을 쌓는 거야 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아니지 뭐야 문제를 풀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반드시 문제를 먼저 봐줘야 돼 뭐가 나옵니까라는 거죠. 어떤 거에서 나는 이 중점을 두고 이 지문을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중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놔야 돼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냐 독서 영어로 중요도 평정이라고 그래 이걸 잘하는 독자가 능숙한 독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 너 갖춰주세요라는 게 평가원의 의도지 그럼 그거대로 연습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년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와가지고 안녕 내 이름은 뭐야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제. 배달의 뿅뿅 앱을 이용해서. 뭘 시켜 먹었는데 거기서 치킨은 몇 조각이 있었고 근데 가격은 얼마였는데 몇 번째 조각이 맛이 없었어 이런 설명을 처음 보는 설명. 내가 관심도 없는 설명 이런 걸 너희한테 쏟아냈다고 해봐. 그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 안 나지 근데 거기다 대고 자 다 들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 본다고 하면 미치지. 미치지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이걸 듣기 전에 야 이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건데 이런 이런 내용 치킨이 몇 조각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을 이렇게 뭐 내 별명이 무엇이었고 나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야라고 선생님이 미리 언질을 해줬다면. 그것만 중점으로 중요도 평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본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나의 뇌피셜이 아니다 오피셜 독서 이러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만약에 진짜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그렇지 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적겠지 메모하겠지 근데 왜 독서 지문 읽을 때 메모 안 하냐고. 다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그렇죠 메모를 해줘야 돼요 메모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된다 선생님 그리고 시간 너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쓰는 거야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봤듯이 그 문학 지문에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더라도 독서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풉니다 그럼 메모는 여러분 단거나 노트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표시 선생님 표시는 그럼 뭐 하나요 선생님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 배웠는데요 어떤 거 써야 되나요 그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돼. 뭐 우산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시간 걸리는 것만 아니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표시의 목적을 두지 말고. 여기서 요구했던 문제에서 요구했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표시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메모할 것인지 나만의 방법을 이게 옳다는 전제 하에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절대 암기력을 푸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원칙 바로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지금 중점을 두고 선생님이 같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같이 해볼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보는 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자 문제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 피에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십팔 번 봐봐 우리 이십팔 번 문제가 우리 항상 독서 지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 바로 세부 내용 일치 문제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고 보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이게 정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정말 이 지문에 곳곳에서 막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자 볼까 여기 보면 피에티 피에티 막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우 선생님 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안 보는 이유가 문제 봐도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잘 안 보거든 자 그렇다면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바로 팁이 나와. 그렇지 먼저 그래도 뭐에 대한 내용인지만큼은 알고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문이 있어 볼까 자 뭐에 대한 내용 어떻게 알아 서두에서 다 주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문제를 보고 뭔 내용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 봐 하지만 뭔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서두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서두를 꼼꼼히 보면서 뭐에 대한 내용인지만 봅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피에티라는 거 하는데 누구나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포의 대사량 등 벌써 어려운 내용 나와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 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자 선생님 엄청 천천히 읽었지 왜 천천히 읽었어 문장이 굉장히 길어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건 서술어 먼저 찾고요 주어부 찾으면 돼 뭡니까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게 바로 서술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기술이 뭐예요 주어는 그렇지 이 PT는 이게 바로 기술이야 그러면 어떠한 기술인지 이제 수식어 찾으면 되겠죠 어떠한 기술래요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라는 거 그럼 정리하자면 이 PT라는 것은 영상화하는 기술인데 뭐를 통해 뭐를 통해서 특정 물질 주입 주입을 통해서 뭐 한다 이 물질의 분포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고요 뭐를 확인하게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는 거 목적 뭐 인체 정보 확인 PT는 기술이구나 기술 지문이겠네 그러면 그리고 목적은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뭘 한다 특정 물질을 주입하는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 자 뭘까 의문점이 바로 생겨야 돼 항상 독서는 이 지문을 쓴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읽으면 되는데 특정 물질이 그럼. 뭐 주입해요 딸기 시럽 주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뭘까 그다음에 분포를 영상화한다고 했는데. 아니 주입한다고 분포가 영상화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출제자도 알아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줄을 먼저 써 쓰시고 나서. 그 모여가지고 질문을 여기서 이 지문만 보고.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질문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그 이후의 문장으로 구성하십니다 알겠지 여러분들도 능숙한 독자들은 항상 질문하면서 읽거든 특정 물질지 어떤 어떤 물질 분포 영상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질문하면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예측하는 거야 예측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안 줬으니까 주겠지라는 거죠 됐죠 자 이때 대사량이란 대사량 아까 나왔는데 이 대사량 뭡니까 대사량이란. 개념이 나온다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구나 대사량은 에너지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 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열됐어 체크해 줘야지 정상 세포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아하 여기 지금 에너지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에서 정상 세포 비정상 세포가 차이가 있구나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알려주겠지 뭐. 자 PET는 특정 물질과 이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거 봐 답 나오잖아 뭐다 어떻게 확인한다 이 비정상 세포와 이 특정 물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간에 뭘 이용해서 반응을 이용하여 반응을 이용하여 분포를 확인한답니다. 한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우리는 지금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방법이라는 거야 그냥 그 정도 내용 파악하면 돼 됐죠 그다음에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 추적자를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뭔가. 이를 확인해 뭐겠어 이게 이가 뭐겠어 그렇지 분포 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뭘 주입하는지 나오네 드디어 방사성 추적자라는 것을 주입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문제 분석을 가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문장의 첫 문장 정도 읽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거든 그러면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물질이 어떤 걸 주입하는데 이제 그 주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찾아가는지 분포 영상화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알아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겠구나.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겠구나라는 예측 하에 문제 봅시다 자 이십팔 번.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세부 정보 일치 문제인데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자 적어 옆에다 뭐라고 적냐 실시간이라고 적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한 단락별로 단락별로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십팔 번 문제는 좀 친절한 문제거든 얘들아. 바로. 이 개녀들이 보여 뭐에 대해서 요구하는지 일단 봐봐 일 번과 사 번은 pet라는 것만 나왔어 그치 그다음에 이 번 보니까. 동시 검출 응답선 뭐 어려운 용어 나왔다 삼 번 오 번 보니까 스캐너 이런 거 나왔는데 그치 자 그러면 삼 번 오 번은 스캐너라는 게 핵심이야 스캐너 나올 때 풀면 되겠고요 이번은 동시 뭐 어쩌고 어쩌고 여기 나올 때 풀면 돼. 그때 해결한다라는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눈에 익숙하게만 나와 그러면 일 번과 사 번은 pet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나 이거 읽었잖아. 그럼 해결할 수 있는지만 보자 되면 땡큐 안 되면 넘어가면 돼 자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나옵니까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 나오네 땡큐 맞았어 1번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문단이 있고 세부 정보 일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소거해줘. 안 되면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사 번 보니까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화 기술이다 이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영상화 기술이다 나오지 그치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하나 설명하자면 언제나 핵심 화제에 대한 개념이지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선지로 구성되거든 그래서 사실 체크하면서 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지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것까지 공부 안 하더라도 항상 거의. always 99.9% 요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 확인하면서 이런 거 체크하면서 본다 언젠가 선지에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1번 4번 해결해서 나머지는 몰라 넘어가고 자 29번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는데요. 자 방사성 추적자 그럼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세울 전략은 이 방사성 추적자라는 거가 나올 때 이 해당하는 지문 읽으면 거기에서 바로 이십구 번으로 가서 풀어야지라는 게 끝이야 별거 없죠. 막 이걸 하나하나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삼십 번 기역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와 전제 추론 문제야 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해결을 아주 명확해 뭐냐 그 앞이나 뒤에 답이 있어.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 앞이나 뒤 부분 볼 때 먼저 이 기역 부분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이유 논리적으로 어떤 걸지 한번 주목해서 그 부분 앞부분부터 살살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보통. 그 위에 단락 바로 위에 단락이거나 그 해당하는 단락에 답이 있거든 자 그다음에 삼십 일 번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볼 때 당황하지 마 얘들아. 모두가 다 똑같아 어려워하는 건 똑같으니까 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말고 자 팁을 줄게 이건 문제 분석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 쓰인 개념어. 일단 보기에 쓰인 개념어 뭐 있니. 검출기어 그렇죠. 감마선이요 시간이요 그냥 이 정도 그러면 검출기 감마선 시간과 관련된 우리 보통 기술 지문은. 그 기술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그거를 그 원리를 어떤 다른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 이 문제야 그렇다면 그 원리를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이 반드시 이 용어를 쓰게 돼 있어 검출기. 그다음에. 감마선 시간 이런 용어들 됐지 그럼 그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삼십 일 번과 관련된 지문이구나. 그거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돼. 바로 목적 지향적으로 풀 수 있어. 됐지 자 그다음에 삼십 이 번 이건 어휘 문제지 자 어휘 문제는 보통 이런 에이 비 씨 디 이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푸는 걸 권장하지만 너희가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 특히 경제 지문 법 지문도 마찬가지야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서 이것까지 실시간으로 신경 쓰기 어렵다면 나머지. 나머지 내용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이거는 끝난 다음에 해도 무방해요 뭐 어떻게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없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 읽어볼게 이렇게. 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어 그렇다면 나의 이제 전략은 뭐야 스캐너. 그다음. 그다음 동시 검출 응답선 그다음 방사성. 추적자 여기에 주목해서 본다 감마선 시간 그리고 검출기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본다 그리고 기역 부분의 앞뒤에 내용 논리적으로 판단한다 끝 됐죠.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피 이 티에 사용되는 이 방사성 추적자 바로 나오잖아 이게 이십구 번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다 표시하면서 읽는 거야 왜 기억 안 나거든. 자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난 여태까지 포도하면 먹는 포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포도당 성분 이거 뭐야 방사성 동위 원소. 얜 또 누구 당황하지 마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얘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 너무 길어 또 그치 세 줄이어야 돼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봅시다 역시. 주어 서술을 찾으면 돼 자 이 방사성 추적자가 뭐야 쓰인데. 뭐에 쓰여 무엇을 위해서 물질의 또는 특정한 원소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이는 구나 그리고 이 방사성 추적자는 뭐래 뭐래. 어떠한 특정한 물질이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판단하면 돼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 외울 수 없어 체크해 놓는 거야 방사성 추적자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부분 봐야지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에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아 포도당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바로 포도 아 뭐야 포도당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유사하대 그래서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세포 다시 등장 비정상세포에 대한 정보를 줬어 뭐래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대. 그래서 뭐가 흡수돼 아까 봤던 요거 요거 이 방사성 추적자가 이 비정상세포에 흡수가 되는구나. 우리 아까 봤던 그런 앞에 지문하고 연결된 뭡니까 방사성 이 주입하는 물질과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거 물질의 이동 양상 이런 분포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 관계가 흡수되는 관계구나.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달리 이런 것들 뭐뭐와 달리 뭐뭐와 같이 이런 비교를 서술해 주는 말들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선지로 구성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요. 포도당과 달리 세포 에너지원으로 쓴다 안 쓴다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메모 살짝 살짝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그래서 머무른다 아하 머무르는구나 그럼 이제 이 비정상세포와 방사성 추적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나오네 흡수되지만 에너지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뭐한다 머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잘 모르겠으면 흡수 쓰이지 않음 머문 메모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세포 내에서 축적된 이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체크해 두면 돼 뭡니까 방사성 추적자가 이런 것이 붕괴되면서 이게 방출되는구나라는 거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한대 뭐가 양전자가. 양전자 어디 있었는데 여기 방사성 동위 원소 여기에 있었는데 붕괴되면서 전자라는 것과 결합을 하면서 뭔데 뭐한데 소멸해버리는데 또 소멸하는데 체크 그냥 체크해도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자 정리하자면 양전자라는 게 방사성 동위 동위 원소 있는데 이게 붕괴가 되네 그러면서 방출이 되네 전자와 결합하네 그리고 소멸하는데 그냥 소멸하지 않아 나 그냥 죽지 않아 에너지 방출한대. 됐지 그다음에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룬대 그리고.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 된대 됐지 감마선 드디어 나왔다 감마선 아까 어디 있었지. 삼십 일 번 거기에서 나오지 그럼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삼십 일 번 내용이겠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야 이십 구 번의 방사성 추적자 내용 그러면 이제 이 지문 보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십 구 번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실시간으로 풀면 그렇게 되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다 읽고 나서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자 그다음에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피 이 티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되는데 자 이제 스캐너 나옵니다 자 스캐너 어디 있었지 이십. 팔 번 이십 팔 번 선지 세부 정보 일치 문제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또 읽을 때 이제 세부 정보 일치 문제 스캐너 부분 해결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검출되는데 이 감마선이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 역할을 하는구나 스캐너가 감마선을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피 이 티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싼다. 그러니까 스캐너가 이렇게 있으면. 스캐너가 있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 검사 대상을 검사 대상을 둘러싸서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구나. 그럼 이 검사 대상에서 뭐가 나오겠어. 감마선이 나오는구나 감마선 어떻게 나온다 백 팔십 도로 방출된다고 되어 있지 이렇게 자 그다음. 진행 방향에 있는 이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에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이제 나온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즉 이 검사 대상에서 백 팔십 도로 요렇게 감마선이 나오는데 도달할 거 아니야 그치 이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 두 지점을 잇는 직선 이 직선이 바로 뭐다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 어디 나왔어 우리 이십 팔 번에 또 있지 그치 그럼 또 역시 이 부분 읽고 해결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스캐너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검사 대상이 있고 연결 연결하면 이 동시 검출 응답선 이 선 안에 어느 일부 지점에 어느 한 점에 이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보자 그런데 자 너희들이 이제 독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런데 이러한 접속사에 주목하라는 점은 언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근데 도대체 왜 주목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 왜 주목해야 될까. 자 이미 여기서 어떤 설명이 끝났는데 그런데.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이런 걸 예외적 정보라 그래 이런 예외적 정보를 주는 이유가 뭘까. 자 일 번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 번 문제로 출제하려고 그렇죠 문제로 출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그런데 하면서 전환되면서 다른 정보를 줬어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출제하려고 줬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시 여기면서 봐야 되는구나 내가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정보가 요구되는지. 아닌지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읽을 때 목적 지향적으로 더 읽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자 시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렇지 삼십 일 번에 나오지 그렇지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검사 대상에서 이 스캐너 검출기까지.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시간에 차이가 있대 동일하게 이렇게 쫙 나가서 도착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대요 자 그런데 그게. 이 검출되기까지의 거리가 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에서 나올 때 여기 이쪽에서 감마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선 여기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며. 정 가운데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설명이 됐고요 자 도대체 그럼 이거 왜 설명했을까 저 추가적으로 설명이 이어진다 보자. 감마선이 피에티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 즉. 내가 피에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이동이랄지 분포를 확인했는데 그게 진짜 유효하게 아 이거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피에티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야 그래야 이게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렇지. 그런 걸 동시 개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그 이유와 전제를 묻고 있습니다 몇 번에서 삼십 번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이 읽었으니까 답 나오지 뭐야. 그렇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역시 이렇게 앞이나 이 뒷부분 이 부분에 나와 나오게 되어 있어. 됐죠 자 그다음에 피에티 스캐너는 동시 개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 개수 시간폭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동시 개수 시간폭이 뭐래. 동시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 인정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최대 시간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 개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자 그래 동시 개수 시간폭 안으로 도달했어 그러면. 유효하게 인정한다며 그렇지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니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발 그런데 또 나와 자 이거 뭐야 예외적인 정보 왜 썼을까 출제하려고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 31번에 출제된 내용이야 자 봅시다. 자 자 이렇게 이런 개수 중에서도 피에티 영상이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 아까 네가 이거 다 이렇게 동시 개수 시간폭 안에 들어가면 유효한 성분을 인정한다며. 근데 앉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뭐야 그래 빨리 얘기해줘 봐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면은 이게 유효한 성분으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감마선의 방출기 일직선 상으로 되지 않는다면.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드는 것과 상관없이 유효한 성분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그건 인정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백백십 도로 쫙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한다 산란 개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에서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자 두 개가 출발했는데 하나 어디 갔어 하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한 개만 감마선이 이제 도달했대. 그럴 경우에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자 우리 지문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c 부분 봐봐 c 부분에 보면 두 개 두 개의 위치가 있네 거기에서 하나만 도달하고 하나는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그치. 이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요 자 이 지문만 보고 여러분들이 잘 해석이 안 될 때 이 지문이 뭐에 대한 문제인지 알잖아 우린 그치 왜 어떻게 알았어 그냥 보면 몰라. 우린 문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이런 게 문제 분석의 효과야. 그치 지문이 이해 안 되면 역으로 문제를 통해 지문을 이해한다 뭐 줄글로만 쓰여 있으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산란 개수는 뭘까 이게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향 꺾이는 거 뭡니까 a b c 중에 뭐 곁에. b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거 원래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는데 일직선 아니네 뭔가 이상한가 보다 이런 걸 산란 개수라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c에 대한 내용 설명하겠다 자 이를 뭐라고 한다 랜덤 개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아까 우리 직선 이 직선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p e 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렇지 왜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고 이 시간 폭류에 도달하면 유효하다고 인정했는데. 시간 폭류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효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도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겠지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 개수 시간 폭류에 도달하는 그렇지 이것만이 참 개수. 참 개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요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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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 개수 랜덤 개수 참 개수. 뭐야 똑같이 동일한 말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동일한 위상을 가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수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야. 동일한 위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문제를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얘들아. 이런 건 거의 출제된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돼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개념과. 관계 이거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됐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바로 삼십 일 번에 출제가 됐죠.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문제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요구되는지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게 있을 때 독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수능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언제나 이 수능 문제 수능 지문의 구조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고 문제로 구성하는 선지로 구성하는 요소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선지 분석을 하고 지문 분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지문 분석이야 얘들아. 지문 분석 그냥. 문제 지문 읽고 그냥 내용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고 왜곡된 선지는 이 지문에서 어떤 걸 왜곡해서 만들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는 연습 그게 바로 지문 분석이고 그게 이제 반복될 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껑충 껑충 뛰어 오르는 겁니다 그냥 문제 풀고 해설보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맞았다 틀렸다 그냥 정신 승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삼 년 동안 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방금 말하는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이제 자 따라서 p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자 산란 개수와 랜덤 개수의 검출을 최소화해야겠지 그치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동시 개수 시간폭을 그래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뭐야 이 동시 개수 시간폭을 조절함으로써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얘네들을 최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마지막 정보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됐죠 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될 거야 당연한 거야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선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이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완벽한 이해를 해 놓고 딱 그건 안 돼 처음 보는 지문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이십팔 번 아까 봤지 우리 일 번과 사 번은 해결됐고요 자 이 번과 삼 번 봅시다 자 pt에서 동시 검출 응답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 맞아 틀려 그렇지 동일한 이 하나의 검사 대상에서 요렇게. 이렇게 감마선이 나와가지고 방출돼서.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했지 직선으로 나온다고 했죠 맞네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아닌 다른 거. 랜덤 개수 산란 개수 유효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 맞죠 그다음에 스캐너 나옵니다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t 영상을 만든다 그렇지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런 말 나와줘야지 자 감마선 방출하나 아니지 감마선을 뭐 하는 거야 스캐너는. 검출하는 거지 검출기잖아 그렇지 감마선 누가 방출해. 검사 대상이 방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선지 지문에서 어딘가에서 노출됐던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왜곡된 선지를 항상 구성한다 그래서 왠지 내가 본 거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관계를 파악해야죠 그다음에 p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라고 그렇지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달하는 거 각자 도달한 벽에 그 시간 판단한다고 했었죠 좋아요 스캐너에 대한 내용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풀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비정상 세포 내의 다량으로 흡수된다 자 그 관계 우리 메모했었지 기억 못해 얘들아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풀어야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하면서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표시하면서 해야 되고 자 흡수하여 축적된다 흡수된다는 말 있는데 축적된다는 말 없는데요. 축적된다는 말 뭐 있어 없지만 뭐라고 써 있니 머문다. 머문다가 축적된다 그치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로 바꾸어서 선지를 출제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로 구성된. 적절하지 않은 선지야 뭘까 세포의 대사량 뭐 이런 거 했고 높다 이런 말 나와 그치 비정상 세포가 그렇다고 나오지 그치 그런데. 비정상 세포가 세포량의 세포의 대사량이 높다고만 나왔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는 말 있어 없어요 그 관계 아니죠 그쵸 이게. 대사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흡수한다는 게 관계였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번 자 일반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에너지 원으로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메모까지 했었을 수도 있어 좋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특정 물질의 이동향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자 이동향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화합물 이건 또 처음 보는데요 화합물 어디 나올까. 그렇지 방사성 동위 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나오지 결합된 물질 화합된 물질 그치 합쳐진 물질이라는 거 됐죠 자 그다음에 양전자를 방출하면 붕괴되는 이런 말 나오냐 나오죠 그쵸 양전자가 그래서 방출돼서. 뭐야 방출돼서 뭐랑 전자랑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감마선으로 방출된다고 이렇게 설명 나오죠 그런 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체크 체크 표시해 두고 실시간으로 풀면 훨씬 쉽게 풀겠죠 그렇죠. 이러한 지문을 어떻게 내가 알고 전부 다 읽고 문제 하나씩 그대로 순서대로 풀겠어 절대 안 돼 됐죠 그다음에 자 삼십 번 기억이 이후 추론한 거 이건 아까 했었지 자 뭐였니 바로 답 찾을 수 있어 감마선의 방출 지점에 따라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고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후 전제 추론 문제는 얘들아.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할 그럴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이미 나는 답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쭉 보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설명 쫙 찾고 고르면 돼요 나머지 읽다 보면 왠지 맞는 거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먼저 답을 구성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삼십 일 번 이제 원흉 문제 한번 풀어볼까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 이게 뭐야 그렇지 진짜 레알 참 그다음 얘는 뭐였지 산란. 흩어지는 거 그렇지 얘는 뭡니까 랜덤. 랜덤 어디에서 나오는지 뭐 랜덤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 자 그랬을 때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의 차가 오 나노 세컨드 칠 나노 그다음에 십 나노 세컨드를 자 뭔지 몰라 이거를 시간 단일하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에 자 에이에서 씨는 모두 동시 개수 시간폭을 십이 나노 세컨드로 설정한대요.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이 동시 개수 시간폭 즉 십이 나노 세크 이. 아래로 갔을 때 갔을 때 그건 우리는 유효한. 그렇지 유효한 자료로 인정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다 되네 다 돼 다 된다고 여겨지지만 얘네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우리 지문을 통해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해 보자. 에이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 개수라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 그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일직선을 쭉 가가지고 도달한다 그것만이 진짜다 레알이다 참 맞죠 선지의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비의 경우 자 그렇지 비의 경우 뭐였어 산란 개수 한 감마선이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렇지 바뀐 거 맞죠. 맞네요 설명 맞고요 그런데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도달했니 그렇지 얘는 칠 나노 세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맞네요 이런 게 그래서 헷갈린다 유효한지 아닌지 헷갈린다 라고까지 우리 지문에 나왔었죠. 자 그렇다면. 삼 번 씨의 경우 피에티 형상의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없는 랜덤 개수라고 할 수 있군 이거 랜덤 개수 맞니 그렇지 두 개 이상의 지점에서 나오면서 하나가 도달하지 않는 거 이게 랜덤 개수라고 설명이 지문에 되어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며 그리고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없다고 나와 없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 시간 잘 조절해가지고 동시 개수 시간폭 잘 조절해서 걸러내야 된다 이런 것들 걸러내야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죠. 좋아 그러면 사범입니다. 에이와 비의 경우 동시 개수 시간폭이 만약에 팔 나노 세컨드였다면 산란 개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이라고 나와요 자 산란 개수 뭔데요 비야 비인데 동시 개수 시간폭이 만약에 팔 나노 세컨드로 그래 조절해 볼게 조절하면서 이게 걸러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조절했다면 얘는 아마 검출 안 됐을 거야라는 선지야 검출 안 됐니. 아니지 얘 뭐야 칠 나노 세컨드에. 도착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동시 개수 시간폭 내에 들어오는데요. 이거 유효한 걸로 인정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면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시간폭을 얼마로 설정해야 이거 유효한 것만 진짜 참 개수만. 참 개수만 걸러낼 수 있을까 그렇지 칠이 아닌 육으로 해야지 육 이하로 해야 얘가 얘만 이렇게 검출이 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좋아 잘못된 선지 바로 사 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오 번. 비와 씨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군 이라고 했는데요 자 비와 씨 실제 감마선. 실제 감마선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야 자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는 건 이게 직선으로 이동하는 거였는데 여긴 지금 그렇지 얘네들은 직선이 아닌 거부터. 하나의 직선으로 도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유효한 걸로 인정 안 한다고 했죠 유효한 걸로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설명을 역으로 들어갔을 때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써 있는 개념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문장이 다르더라도 그 의미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기 위해서 각각의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고. 그 개념 간의 관계를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쪼금쪼금쪼금씩 추적해 나가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독서를 읽는 거지 내가 앞에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뒤에 되면 어느 정도 이해될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고 언제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나온다. 개념들 간의 관계 개념의 정의 그치 여태까지 우리 풀어봤던 문제 그런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나가는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그런 지향점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좋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삼십 명 풀어볼까 에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 있잖아 풀 때 만약에 서술어 보면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넣어봐 넣어봤을 때. 우리가 문장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봐봐 자 부어 넣다 넣었는데 어디야 에이 주입한데 특정 물질을. 넣어서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 맞지 이렇게 해석되지 됐네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직접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내보낸대 어디 비 어딨니 비 방출한다 양전자를 내보낸다 돼 안 돼. 되잖아 그치 방출하는 거 실제 의미지 맞네요 그다음에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 씨 어딨니 씨 도달한다 검출기에 다다르게 된다. 맞어 들려 맞지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는 거야 그다음에 유사한 점의 기초와의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한다 자 볼까 여기 자 간주한다 봐봐 유효한 성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 유효한 성분으로 추측한대. 유효한 성분으로 추측하는 거야 추측한다는 건 뭐야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너 이거 들어오면 인정 그래 인정하는 거지 여기는 거지 이게 추측하는 거 미루어 짐작하는 거 아니죠 넣었을 때 의미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답은 사 번 되겠고요 새로 만들어 정해두는 거 이 어딨니. 이 설정하다 그렇지 새로 만들어 정해두는 거 적절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이렇게 의미 해석에 이상 없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본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이거 지금 간주하는 게 아니라 유추하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유추하다.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미루어 추측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어휘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 독서 지문의 어려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해결의 방법이 존재하고 연습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문제 많이 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적은 양은 선생님 오티에서 얘기했죠 적은 양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선생님이 정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문 분석하고 문제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면서 가는 과정 거치면 여러분들 반드시 원하는 성적 거둘 수 있고요. 이제 사부에서는 고전 소설과 그리고 다른 이제 입문 지문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 포인트 뭐였는지 함께 보면서 앞으로의 공부 지향점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